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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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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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나? 뭐해 뭐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나? 뭐하고 있지? 한비의 생각 중 고마워 나도 너 생각하고 있지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밥 마시게 먹어 음 갑자기 전화해서 깜짝 놀랐나? 나는 지금 저녁 기다리는 중 좀 일 때가 매일 저녁 카톡 오면 나갈 거야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으러 방에서 나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있지? 이번에 네 아 방 누구 같이 쓰려고? 나는 구분혁 같이 사 소리 들리나? 댓글 보고 누가 씻고 있다고 들었다? 나 구분혁 찍고 있어 맞아 맞아 구분혁 찍고 있어 계속 구분혁 찍고 나가야지 밥 먹으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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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6시 6시 39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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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오늘 와서 밥 먹고 또 리허설 또 리허설 또 했어 리허설 하고 왔어 리허설 하고 왔지롱 오늘은 정말 너무 좋은 하루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밖에서 날씨 엄청 좋고 그래서 뭐 화장해 날씨가 엄청 화장하고 좋은 날씨였어 진짜 씻는 소리 너무 크네 그 물 소리 너무 크지 잘 들린지 뭐 어쩔 수 없지 한빈이 보고 뭐 진짜 이렇게 그냥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치 다 알지 밥 먹고 있는 사람도 맛있는 거 먹고 한빈도 한빈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밥 안 먹은 사람이 지금 먹으려고 또 얘기해줘야지 밥 맛있게 먹어 알았지? 알겠어? 한빈이 이렇게 또 봤어 너무 좋아 나도 좋아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보고 싶어서 그치? 밥 꼭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보고 싶지 보고 싶어서 환빈이 보고 싶다 그치 나도 보고 싶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 켰지롱 뿜뿜뿜뿜뿜뿜 오늘 근데 이렇게 약간 얘기 사실 얘기할 주제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뭐 밥 같이 먹으면 좋지 그러지 그래서 뭐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뭐 그냥 댓글만 보고 팬분들 나 만나서 진짜 슈퍼 100% 배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충전 시간 충전해야지 충전 그치 슈퍼 귀티 시간이 챙겨야지 그치 슈퍼 필리핀 지금 6시 42분 벌써 라이브 5분 돼 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밥 아직 안 먹었어 지금 밥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좀 이따가 메이저님 알려줄 거야 나가면 메이저님 톡톡 들어가서 멤버들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밥에 밥에 먹으러 가야지 밥에 먹으러 가야지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시 너무 신기하잖아 필리핀에 한국보다 1시간 더 늦어 매트남보다 2시간 더 늦어 1시간 더 1시간 더 2시간 더 한빈 생각하면서 매트남머 공부하려고 아이고 고마워 매트남머 발음도 어렵지 발음은 어렵는데 할 수 있어 화이팅 뭔가 이거 다니면서 다른 단어도 배우면서 재미있더라 우리 언어 공부하는 거는 언어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모두 다 소통 때문에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 그냥 마음 같은 마음으로 뭔가 자꾸 네가 설명 못할 때도 있잖아 근데 그럴 때도 뭔가 말 안 해도 마음이 서로 아니까 그게 너무 좋아 나는 자꾸 팬사에서 팬분들 만날 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말 못할 때도 있는데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 서로의 서로의 그치 그래서 신기해 그냥 그 언어 배울 때도 부담 없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그치 부담이 없고 그냥 부담이 없고 소동 옆에 앞에 앞에 있는 사람들 소동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다 된다 그치 사랑해 마을 기타 요즘 끝이겠지 중국어 아는 단어로 맞는데 고양이 작은 고양이? 그렇지? 잘생긴 사람? 그렇지 또 뭐 있지? 왕샹 로고 오케이 로고 또 뭐 있어? 또 뭐 있지? 괴괴 라이라이라이 여기 봐 여기 라이라이라이 그런 느낌이 있어 또 뭐 있지? 엄청 많은데 나는 라이라이라이라이 그런 느낌 푸바오 푸바오 너무 귀엽지 자요 우리 아이분들 자요 필리핀 날씨 어때요? 필리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엄청 화창하고 날씨 너무 좋고 하늘 그냥 막 맑아요 너무 맑아서 하늘 같은 것도 너무 잘 보여서 완전 좋아요 과일도 먹고 과일은 안 못 먹었어 과일 아직 못 먹었어 필리핀 과일 뭐 뭐 있을지? 뭐 맛있는 과일 먹어야 되는 과일 먹어야 되는 과일 뭐 있을까? 그냥 과일 꼭 먹어야지 이럴 때 가면 망고 바나나 망고 바나나 망고 먹을지 난 망고 좋아 바나나 한국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코코넛도 먹고 싶고 파인애플 파인애플 맛있지 망고도 맛있 두리안 먹을 수 있나? 두리안 먹으면 멤버들 그치 스트로베리 있어? 딸기 있다고? 요즘 한국 딸기 아직 그런 시절 아니잖아 그치 그리망고 필리핀 그리망고 궁금하다 소스도 좀 궁금해 필리핀에서 그리망고도 소스 찍어 먹어? 미트남이처럼? 아닌가? 나도 모르겠어 클 좋아해 클 좋아하지 클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치? 밖에 경찰차가 있어 마차 마차 경찰차 소리가 있네 그치 그리망고 소맥 그리망고 그리망고 필리핀 오케이 워터밀런 오케이 수박 맛있지 망고스틴 망고스틴 좋아하지 엄청 엄청 좋아해 미트남 오자마자 바로 먹었지 나는 갑자기 마트에 가보고 싶네 뭔가 야시장 같은 거 있나 시장 시장도 가보고 싶고 시장도 가보고 싶고 또 뭐 문제 있을까? 시장 못 가봤어요 동영 그치 뭐 뭐 맛있는 거 너무 많지 맛있는 과일 엄청 많고 근데 일단은 일단은 가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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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진짜 어떡하지 지금 가야 되는데 고마워 라이브 그만 할게 잠깐 라이브 하는데 15분 돼버렸네 매트남 가고 필리핀도 있고 필리핀 맛있는 거 먹고 한국 와서 김치찜도 먹고 또 매트남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스 요즘 너무 좋아 그치? 가야지 딱 15분이 갈게 한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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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카 뭐였지? 방금 봤는데 조금 없어졌어 샤브샤브 알겠어 알겠어 지금 가야 됐네 고마워 9분이 형 진짜 오래 쉬지? 생각보다 날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또 신었는데 지금 안 끝났어 밥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왜 그럴까? 여러분 항상 그래 그러면 바이바이 잘게 맛있는 거 먹고 그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좋은 밤이 되고 고마워 너무 사랑해 너무 좋다 그치 또 봐 바이바이 바이바이 진짜 하이 하이 보이라